짜장면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동네 맛집 짜장면보다 더 맛있는 짜장면 만들어 볼게요. 재료도 별거 없이 굉장한 맛을 낼 수 있는 짜장면 바로 시작합니다. 재료부터 준비할게요. 돼지고기, 양파, 통마늘, 양념으로는 춘장, 굴소스, 설탕, 미온, 전분가루 끝이에요. 돼지고기는 삼겹살을 사용했지만 다른 부위도 상관없어요. 양파부터 큼직하게 썰어줄게요. 자색 양파가 아닌 일반 양파 사용하셔도 돼요. 돼지고기도 원하는 사이즈로 썰어서 준비합니다. 이렇게 준비 끝이에요. 계란후라이 5개 정도 할 정도의 오일을 팬에 두르고 춘장 2큰술 넣어서 볶아줍니다. 늘러붙지 않도록 기름에 튀겨주듯 잘 볶아주세요. 춘장 향이 올라오고 이 정도의 느낌이면 다 된 거예요. 볶아진 춘장은 일단 대기. 다른 그릇에 기름만 패고 춘장만 덜어줄게요. 팬에 남은 기름으로 다진 마늘 먼저 볶아주고 어느 정도 볶아졌다면 돼지고기 넣고 다시 볶아줍니다. 고기가 다 익었다면 양파 넣어줄게요. 숨이 살짝 죽을 때까지 마구마구 볶아줍니다. 채소까지 잘 볶아졌다면 이제 볶아진 춘장 넣어줄게요. 춘장이 잘 섞이도록 마구마구 잘 볶아줍니다. 여기까지 했다면 간짜장은 완성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볶아서 물과 전분을 넣으면 일반 짜장이 됩니다. 이렇게 짜장은 간을 보면서 취향에 맞게 볶아주시면 짜장은 완성이에요. 짜장면이니까 이제 면 삶아줄게요. 취향대로 중화면이나 다른 면도 상관없어요. 저는 쫄면으로 진행할게요. 요거 엄청납니다. 히히! 오늘 짜장면 딱 2인분 기준이에요. 이제 면을 그릇에 올려주세요. 준비된 짜장도 면 위에 올려줄게요. 마지막으로 계란후라이까지 올려주면 맛있는 짜장면 완성이에요. 집에서 만들지만 웬만한 짜장면집보다 더 맛있다고 보장합니다. 오늘의 쿠옥쿠옥 간단 레시피 끝! 오늘의 쿠옥쿠옥 간단 레시피 끝!